래 gastron transitions 네 중요한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죠 자 다음 제 2라운드인 큐티 재롱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큐티 재롱 라운드입니다 큐티 재롱 하면 또 이분이죠 홍지윤 왜 나 한국 땅에 첫 번째지 오늘 홍재씨가 귀여움 때문에 이걸 하고 왔는데 목이 리프팅이 되는 것 같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공격적인 라운드 시작이 됐는데 큐티 제롱이에요 큐티 제롱 어떻습니까 큐티 제롱? 본인이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찰떡이죠 큐티 제롱 3종 세트 갑니다 큐티 제롱 3종 세트 갑니다 큐티 제롱 3종 세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사진을 찍으면서 거의 눈으로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어떤 노래예요? 오늘은 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고 와봤어요 해바라기꽃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바라기꽃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아줌마같이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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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каб 34 일og 나의 사랑은 해바라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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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만을 바라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달핏 속을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곳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당신을 그리며 깃을 맞고 피어나는 곳 이 밤이 새며 태양을 바라보며 일편 날씨는 그리는 곳 해바라개꽃을 아시나요 날씨가 자 나누어 갑니다 나누어 나누어 갑니다 저한테 선물 주러 왔어 안돼 내 사랑은 해바라개꽃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고독으로 지세며 순정을 먹고 사는 꽃 한없는 열정으로 당신을 그리며 이슬 먹고 피어 많은 꽃 이 밤이 새며 태양을 바라보며 일평난 신님 그리는 꽃 해바라기 꽃을 아시나요 해바라기 홍준호 씨, 해바라기 꽃 잘 잡혔습니다 큐티 제롱 라운드답게 해바라기 머리띠를 단체로 하고 멋지게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애 어디 갔어?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아예 사들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 도망갔나? 갔다 어머니도 안 계시네 어디에? 우준호 누나들이 얼마나 무서웠었으면 잠깐만 안채나 예?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인다 안채나 왜 그래요? 안채나 안락합니다 저 지금 너무 멀쩡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일어나 저희가 숨긴 게 아닙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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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꾹꾹 딩 안채나 성공 상둥 아이 얼굴에 펴어 다음은 안채나의 재롱둥이 나상도입니다 오! 나상보야 나상도 갑시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열살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주 선호하는 눈웃음을 갖고 있는 나상도 재롱을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래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밌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노래를 잘해요 반지긴 반지인데 가짜 반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웃겨요 가짜 반지 나상도 이번 라운드가 어떤 라운드인지 아십니까? 뭐 걸려있습니까? 큐티 재롱 라운드입니다 아 예 아 전혀 안 맞다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오렌지랑 오렌지 오렌지 와 진짜 춤 잘 춘다 춤을 혹시 맛있게 춘다 맛있게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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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날 손잡고 뛰는데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우리 엄마가 사준 반지도 가짜야 전해준 먹거리 또 가짜야 헤어져 전해준 목걸이 또 가짜 와 진짜 바쁘다 넌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눈물 불쌍이는데 내가 준 모든 건 가짜야 하지만 내 사랑은 가짜가 아니지 가짜를 선물했지만 내 사랑은 진짜야 가진 게 없어서 비록 가짤 선물했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니까 내 사랑은 진짜야 내가 사준 반지 내가 사준 반지 내 얼굴도 가짜야. 그냥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가짜예요. 괜찮아요. 내 얼굴도 가짜예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상도 씨한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재롱을 부렸고. 자 성원군의 감상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 뒤를 이어 청결했습니다. 깨끔 깔끔 청결. 평소에 진짜 더러웠습니까? 더럽지는 않았지만. 청결했습니다. 청결하게 아주 맑고 투명했다. 그리고 가사가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상도 씨가 부르니까 좀 더 가짜 느낌이 났었어요. 돈 있으면 진짜 사줬다 내가. 돈이 없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찐박 엔터테인먼트요. 지연 혜성 오십니다. 찐박 찐박 파이팅.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태진아 선생님의 동반자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 노래는. 나는 박정수 좋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반자 갑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우와.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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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우와. 영원한 나의 동반자. 도망가면 안 돼? 네. 내 생에 최고의 선물. 당신과는 나의 앞선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장원의 오생각이 당신만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일 최고의 선물 당신과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일 최고의 선물 당신과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나의 동반자여 박지현 팀에서의 동반자 동반자여 네 자, 이제 박지현이 제일 멋져 어머 우준군 우준군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아주 멋진 형들이 아주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3원 3원 3원쯤은 여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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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들이 더 멋집니다 여신들이 여신들이 더 멋집니다 여신들이 더 멋집니다 여신들이 더 멋집니다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 투 더 헬 아니 거드러워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자,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큐티 제롱 하면 이분을 빼드릴 수가 없죠 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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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아주세요 한 바퀴 이야 예 좋습니다 또 이제 고음 하면 은가은이죠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인데 어떤 노래로 큐티 제롱까지 섭려도 됩니까? 그래요 네 죄송해요 노래 제목을 빨리 말씀해주세요 우리 3원에 또 첫 가수가 와가지고 맞아요 아주 굿이다 이런 마음으로 굿이야 준비했습니다 굿이야 굿이야 신우의 굿이야 준비도 하겠습니다 잘한다 은가은 잘한다 은가은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최고 김치 굿이야 굿이야 베리베리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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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홀딱 빠져버렸네 딱이야 딱이야 딱! 작은정말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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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같은 인연이네요 인연이네요 반긋반긋 반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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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쁜 네 얼굴 물렁대는 사나이 가슴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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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굿이야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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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긴 정말 딱이야 사랑을 달래도 OK OK 투정을 부려도 OK OK 당신은 베리베리 굿이야 해 오케이 하하 하 하하하 OK 렁키야 베리베리 렁키야 내 생에 최고의 행우 저기야 엄지엄지 저기야 웃음꽃만 가득하네요 형자야 미수가 잘했거라 오빠는 떠난다 내 사람을 찾아버렸다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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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굿이야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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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긴 정말 딱이야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투장을 부려도 오케이 당신은 베리베리 굿이야 당신은 베리베리 굿이야 당신은 베리베리 굿이야 아아악 엔딩 포즈 3초 엔딩 포즈 3초 3초 3 2 1 다른 포즈 갑니다 다른 포즈 바로 시작 3 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은가원 씨의 무대까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진이도 애교 3종 세트가 가능하다고요? 넘칠 거 같아요 갑니다 뀨욱 뀨욱 역시 우리 아티스트 2, 3 2, 3 귀여워 귀여워 이제 가야 됩니다 투표 갑니다 지금 현재 공동 1등인 가운데 큐티와 재롱을 잘했다 하는 그 주인공의 얼굴을 뚫어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틀어주세요! 자, 나상두 박지현! 응답! 다 한 표씩입니다! 우와! 지금 아, 아, 아! 박지현 2표! 박지현 2표입니다! 박지현! 박지현입니다! 성공! 박지현 성공!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이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감사합니다.